하와이 유 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 0점짜리 시험지를 숨기는 게임 시험지를 숨겨라 저번 시간 이어서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스테이지 21 할부지가 또 잡채 뽑고 계시네요 잔디 관리하고 계시고 어머 할부지 이거 잔디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시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건 뭐야 방봉 마스크 같은 건가? 어? 도도도도도도 우와아 물버를 획득했다 이거를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우와아 들고나서 이제 시험지를 숨기는 거지 나아이스 완벽해 자아 이번에는 뭐죠? 어? 분유 여기다가 분유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애기가 온다고 울어 자아 맘마 먹자 맘마 맘마 여기가 조용히 줬죠? 어머 굉장히 묘한 잡지를 얻었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어? 어? 힌트 힌트 어머나 이걸 안 속아? 하루 종일 도망치는데 요 정도면은 그냥 가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정도 정성이면 여기다 다 흩뿌려 놓고 먹물을 쓱싹쓱싹 묻혀서 어? 이건 뭐지? 어머나 여기다 숨겨놓으면 들킬까? 이야아악 이게 뭐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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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나 아침에 이거 딱 출근하려고 보면 아빠가 개시컵하겠는데 아 슬슬 집안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커터칼 요거를 자르는 건가? 즉싹 즉싹 그 다음에 자 와아악 동네 형들이 놀러 왔는데 아주 신났어요 그때 여기다가 숨겨놓으면 으아라라라라라 싸우고 있는 사이에 너 임마 너 이 자식들 어휴 아휴 아휴 세계강 최강자들의 싸움이 있다 자아 지금 더운 날씨에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기를 아휴 자 선풍기를 꺼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오히려 고치는 거야 그 다음에 위 어? 설마 하하 빵점 프로펠러 위 어? 설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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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순조롭구만 오늘 저번 시간보다 패턴이 어느정도 익숙해져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어? 악인가? 말하자마자 난리가 나네 미안하다 동생아 자아 잔악관 그냥 뺏으면 안되고 자자자자 맘마 먹자 맘마 노력하고 그 다음에 괴수관의 대결 나이스 그 다음에 여기다 숨기는 건가? 광점검이 아닌 광점검이 아닌 빵점검 이 자식 이거 잔머리가 진짜 어마어마 무시한 녀석이구만 아주 장래가 밝아요 자 바이올린 저건데 텔러구나 이거 그 다음에 마이크를 마이크를 넘겨주고 뿌 뿌 뿌 뿌 딱 보아니까 할부지 젓가락 뺏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 방구석 오케스트라 열리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지금 메인스테이지가 비어있단 말이죠? 여기 같은데 오케이 락클롱 아하 지옥의 노래다 자 스테이지 28 아이템 얻어주고 어? 웬 버버리 세트죠? 어... 자 어머 어머 아하 나이 너무 자식 위험하기 거기서 뭐 하는거야 어 완벽해 여기다가 숨기면 와우 씨 고독하구만 자 깨구리 얻어주고 그 다음에 야구방망이 빠따 아유 아유 지금 뭐 하는거에요 이거 요기 여기 빠따 여기있잖아요 개굴 아아 아빠 미안해요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빠따로 교체해주고 스토라이크 뿅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스테이지 30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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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머니? 뭐야 지금 0점 시험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으니까 오지게 엉덩이 맨맨맨맨 당하다가 오히려 할머니가 이제 엄마를 쫓게 되는 상황? 뭐죠? 엄마 이거 좀 봐봐요 여기다가 아아 하하 이번에는 엄마를 숨겨라요? 자 엄마 여기에요 뒤쪽에 숨으세요 할머니 엄마 이쪽에 있어요 이거 뭔가 상황이 역전 됐는데요? 뱀이야 내가 그 아침에 국자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래서는 안돼 음 자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포스터를 여기다가 빙빙 이거 걸린... 이게 안걸려? 자 다음 나인어무 아아악 할머니의 이제 잔소리를 실컷 들은 엄마 하아 아 지친다 지쳐 아이고 게임탭이다 불안한 길이 느껴진다 끝나지 않는 빵점전쟁 잠깐의 평화가 찾아오나 했지만 아니었네요 어 시험지 갈아버려 같이 버려 룰루랄라룰루랄랄라 아닌데 이미 간 시점에서는 엄마의 집념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합니다 여기다 집어넣는게 아니라 어항에다 넣어야 될거같아 냠냠냠냠 맛있는 먹이가 왔어요 빵점먹이 아니 저거를 도대체 어떻게 찾는거지? 일단 무조건 갈아야돼 갈아서 여기에다가 액자에다가 아니 이거 한번 갈았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되죠? 설마 한번 더 갈리나? 어? 이건 안걸리겠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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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엄마 이제 너무 곱게 갈려서 아니 엄마 이 정도 정성이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일단 두번 갈아야되는거 맞는거같애 다시 한번 금붕어 먹이로 도전! 이건 안걸리겠지 너 이 자식 탁점먹이를 줘 콜라를 뺐고요 어? 설마.. 콜라 폭탄? 멘토스 조합이다 자 콜라를 달아주고 넣어준 다음에 시험자와 함께 출발 нам 더러운 양말.. 으으 꼬지꼬지래 안돼!! 으으으으 뭔 냄새요 이거 이거를 이제 보내는거죠 자 아저씨 잘 가세요 우리 건너 동네 강씨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상한 게 왔습니다 깡 우유를 먹도 나빠 의자 다리가 부러져 사망 각이다 여기다가 넣고 맛있는 별미에요 시험지 우유 완성 완벽하다 절대 모르죠 뭐요 우유가 안 나와 뭐 얼었나 또 또 또 뒤에서 이번에는 껌 갖고 장난치고 있네요 동네 일진 형들 아니야 이 정도면 자 할머니가 열심히 설거지 하고 계시고요 할머니 힘드시죠 껌 하나 드실래요 아니 설마 이거를 붙인다고 딱 엄마 가져가 보세요 한번 가져가실 수 있으면 어 아니 어머마 니가 애기도 아니고 말이야 으잉 다 큰 어른이 뒤에서 뭐 껌을 붙이고 장난을 치고 있어 으잉 뭐야 어떻게 했어 3대가 모여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자 탱탱볼인가요 이거 자 사탕이나보네 어 이게 제가 먹이려고 하는게 아닌데요 거의 뭐 가족들의 궁극의 적이 돼버렸는데요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점지를 놓고 일로 와봐요 빵점 여깄네 엄마 엄마 아 아 스테이지 39 올랄랄라 올랄랄라 미역 말린 미역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잔뜩 불려주고요 어머 괴생명차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거 어 어 어 할아버지께 어 신상 가바로 선물드렸어요 어 젊은 시절에 내가 생각나는구만 쟤들아 어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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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할부지 할부지 이것까지 쓰면은 이제 완벽해요 자 바퀴벌레 스프레이 얻었고 해피 할로윈 트릭 올 트릿 사탕 주세요 할로윈 인간 보네 으으 바퀴벌레다 하아아 바퀴벌레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쇠똥구리 아니야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 쇠똥구리에다가 사탕을 아니 쇠똥구리를 빵점 시형지로 뭉쳐서 이 정도면 사탄 폭탄 아니야 자 맛있는 사탕이에요 롤롤 랄라 아니 이거 우리 애한테 뭐하는 짓이에요 예 똥사탕이라니요 저 정도면 저 녀석 사탄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20스테이지 정도 더 남았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했는데요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구독해주세요